1, 2집을 내고 후에는 내지를 못했었는데 안녕하세요. 신하인입니다. 벌써 제가 솔로 앨범을 낸 지 10년이 됐다는 게 좀 안 느껴지고요. 시간이 참 빨리 흘러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고 또 아쉽게도 제가 솔로 1, 2집을 내고 후에는 내지를 못했었는데 사실 제가 이제 근대도 갔다 오고 또 그리고 이제 신하 앨범 활동을 하면서 핑계면 핑계 있을지만 사실 조금 바빴습니다. 그리고 또 만나는 저희 팬분들이 많이 기다리시고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또 빨리 앨범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많이 가지고 계셨는데 또 죄송스럽게도 제가 앨범을 못 냈어요. 그래서 이제 10주년 됐잖아요. 조금만 더 참으시면 언젠가는 NDS도 솔로 앨범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동안 많이 응원해 주시고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10주년 축하해 주신 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개인 팬미팅과 그리고 개인 행사를 갔을 때 사실 죄송스럽게도 항상 1, 2집 무대로 계속 여러분들한테 들려주셨는데 좀 새로운 곡으로 여러분들 앞에 다가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이 좀 아쉽기도 하고 너무 죄송스럽기도 합니다. 그래서 그런 무대를 딱 섰을 때 솔직히 저는 옛 생각들도 좀 이렇게 새록새록 나고 또 예전 노래를 또 부르니까 그때 시절 같이 함께 했던 순간들이 또 기억나서 또 어떤 부분에선 좀 좋은 것 같기도 해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10주년 이렇게 되면서 좀 많이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. 아 지우고 10년 동안 많지만 지우고 싶은 순간보다는 이제 앞으로의 미래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를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과거는 과거일 뿐 현재, 앞으로의 이제 나눠? 앞으로의 활동을 많이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솔로 활동으로 앞으로 다양한 활동을 좀 더 많이 하고 싶고요. 사실 뭐 앨범, 연기들 모든 도전은 많이 하고는 싶었지만 그러한 기회나 아니면 뭐 스케줄적인 부분이 있어서 겹치는 게 있어서 그런 거를 좀 앞으로는 잘 조절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하고 싶어요. 저희가 이제 98년 데뷔했을 때 인터뷰 중에 앞으로 10년 후에는 신화 아니면 또 개인 어떻게 변화가 있을까라는 질문이 있었었는데 아마 10년 후에는 결혼하지 않았을까요? 라고 했는데 벌써 내년이면 또 10년이 지나 다가와요. 그래서 결혼은 아무래도 할까? 모르겠어요. 정말 이제는 그냥 그 대답을 잘 못 드리겠고요. 10년 후에는 아마 좀 더 늙어 나이가 주름이 좀 더 있지 않을까 근데 10년 후에도 제가 봤을 때는 똑같을 것 같아요. 이렇게 좋은 활동으로써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나타나게 다가가는 모습이 아마 더 있지 않을까? 멤버 두 명이 생일이에요. 11월에 그래서 혜성형 동환형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그때 아무래도 파티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. 마리엘라 내년 앞으로는 또 신화 컴백도 있고 그래서 이제 회의 겸 회식 겸 생일 파티 겸 하지 않을까? 그렇게 아마 30년을 그렇게 지낼 것 같습니다. 벌써 이렇게 17년이 됐는데 정말 이렇게 축하해 주셔서 너무 대단히 감사드리고요. 앞으로 또 좋은 활동으로 여러분들 앞에 선보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